안녕하십니까 청정당당 한국사회의 곽주연입니다. 우리 꽉당 제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힘들죠? 또 우리 9월 모평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곧 수능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찬 바람이 살살 들어오는 게 수능이 지금 다가왔어 다가왔어.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많이 긴장하고 힘들 텐데 일단 9월 모평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른 감옥 떠나서 우리 한국사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또 여태까지 계속 6월 모평, 3월 그리고 9월 모평도 그렇고 평약이 나왔습니다. 아마 수능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정도로 평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나의 위치, 나의 등급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혹시 3등급, 4등급 이런 친구들은 약간 불안해. 솔직히 간단간단하게 맞춘 애들은 조금 불안할 수 있어. 그렇다고 또 너무 막 달릴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유지하면서 조금만 유지하면서 내가 지금 약한 부분이 뭔지 그 부분만 조금만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1등급, 2등급까지 맞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역시 난 좋아. 에이 시험 뭐 잘 보겠지.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손을 놓으면 결국 조금씩 쇠 나가. 그래서 결국 까딱하다가 최저 등급을 못 마치거나 갑자기 4, 5등급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나의 약한 부분이나 또는 필기노트로 살짝 복습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살짝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4등급 이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 아직도 5등급, 6등급, 7등급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지금에서 지금 한국사를 갖다가 막 들이댈 거야? 시간도 없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6월 모평에도 얘기했습니다. 6월 모평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한국사는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총 6개 단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는 총 6개 단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1단원은 고대, 선사시대부터, 선사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 남북국 시대까지 고대, 1단원이란 말이야. 2단원은 고려시대, 3단원은 조선시대, 4단원은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일제식민지 전까지 개항기라 그래요. 흥선대원군부터, 아직도 이게 언제부터 언제부터 모르면 안 돼요. 흥선대원군부터 일제식민지 전까지, 5단원은 일제식민지란 말이야, 일제식민지. 6단원은 광복하고 나서 지금의 현대까지야. 그래서 총 몇 문제 나와요? 20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야. 지금 계속해서, 이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이 1단원부터 3단원까지 10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이거를 전근대사라고 그래. 전근대사. 그리고 4단원, 5단원, 6단원이 10문제 출제되었어. 이번에도 똑같이, 9월 모평도 10문제, 10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정확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 이 나머지 10문제를 또 어떻게 배분하느냐. 고대에서 3문제, 고려에서 3문제, 조선에서 4문제. 이번에도 이렇게 출제됐어. 개항기에서 4문제, 일제시대에서 3문제, 현대사에서 3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어. 이 한 문제가 바뀔 수 있어요. 일제에서, 일제가 4문제 되고, 이게 3문제 될 수도 있어. 고려나, 고대사에 4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3문제, 3문제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앞부분만 주구장창 파는 애들 있어. 앞부분만 계속 다시 첨부통부하는 애들 있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 현대사가 약해. 어떤 친구는 일제시대가 약해. 어떤 친구는 조선시대가 약해.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걸 보란 말이야. 틀린 걸 가만히 보면 나의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 아, 내 조선에서 보면 잘 모르겠더라. 여기까지 고대와 고려는 잘 아는데, 조선이 내가 약해. 그러면 조선을 여러분이 조금만 파고들면은, 어, 내가 보통 여기서 반띵하는데, 아니면 한 문제밖에 못 맞추는데, 이거만 여러분이 딱 강의, 조선 파트만 살짝 들어보란 말이야.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걸 쳐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딱 그냥 점수 올라가면, 한 등급, 이 등급, 한 등급, 두 등급 딱 올라가. 내 약한 부분만, 탁탁탁. 아, 난 요거와 요거가 약했는데. 들어가는 순간, 금방 등급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약점을 파고들고, 이렇게 공부한다면, 전략적으로 공부한다면, 마지막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힘내시고. 자, 역시 또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틈날 때, 다른 공부하면서, 틈날 때, 한국사 한번 복습 정도 해주셔야 돼요. 손을 놓는 순간, 결국은 여러분이 자꾸, 나중에 가물가물해서, 어, 이건가, 이건가, 가물가물해서, 실수해서 한 두 개 더 틀리면, 등급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자, 역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답 체크뿐만 아니라, 선지 분석을 통해서,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지, 아,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아, 뭐였지? 이런 것들을 선지 분석에서 복습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큰 그림을 정리해본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선사시대가 나오죠? 자, 선사시대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공주석장리, 이것만 나와도, 구석기 하면은, 역시 1등급이야, 잘하는 거야. 어, 요 유물, 주먹토끼가 아니더라도, 어, 거의 주먹토끼 좀 비슷한데? 땐석기란 말이야. 아, 구석기, 그쵸? 공주석장리, 연천전공리 출토된 거래요. 그쵸? 그리고, 이동생활했다고 나오잖아. 물이죠? 이동생활했다. 그래서 주먹토끼, 어, 끝났네. 그쵸? 주먹토끼, 우리가 맨날 봤던 주먹토끼는 아니지만, 이런 주먹토끼, 아, 구석기,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벼농사 시작했다. 언제야? 벼농사 시작했다. 어? 누가 신석기래? 청동기입니다. 농사가 시작은 신석기지만, 벼농사라 그랬잖아. 벼농사 시작은 청동기예요. 아직까지 이거 틀리면 안 돼. 민문위토기, 청동기죠. 민문위토기, 청동기. 비파형동검, 청동기. 덩이 쇠. 쇠잖아, 쇠. 철기죠, 철. 그쵸? 철기입니다. 동굴이나 막집, 답 5번, 정답. 틀린 친구는 없을 텐데, 이런 걸 통해서도, 아, 어느 식인지 알아주셔야 되죠.